안녕하세요 정치훈입니다. 2024년 2월 셋째 주 AI 5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지난주에도 꽤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구글이 벌써 3개를 장식을 했어요. 2개가 좀 좋은 거고 한개가 좀 안 좋은 건데 하나는 구글 오픈소스 모델 젠마. 이게 좀 말이 많죠. 젠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 앞에 젠미니가 나왔으니까 젠마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스트랄이라고 유럽계 프랑스 AI 스타트업이죠. 라지 랭기지 모델 제공하는 것인데 미스트라고 서비스 협약을 했고 굉장히 강하게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글이 생성형 상호작용 환경 지니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게 또 나름 쇼킹합니다. 이것도 좋은 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빌리티 AI, 스테이블 디퓨전 3 발표한 소식.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안 좋은 뉴스인데요. 구글이 편견 문제로 젠미니의 프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렇게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3가지 뉴스 보기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하면 이미지 생성 모델로 유명한 곳이고요. 아직까지는 웨이트 리스트이긴 한데 역시나 굉장히 뛰어난 이미지 생성 능력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여기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냐 하면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 이미지들이고 영상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델의 사이즈는 대략 한 800밀리언에서 80억 파라미터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모델이 디퓨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소라에 쓴 거잖아요. 소라에 쓴 거를 갖고 와서 좀 접목을 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플러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술 리포트를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걸 좀 읽어보면 이미지 생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어떤 하나의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뉴스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적으로 미스트럴 AI하고의 협력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애저에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스트럴 하면 A7B 모델이라고 해서 70억 파라미터 모델 8개를 가지고서 MOE, Mixed of Expert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낸 걸로 유명해진 프랑스의 AI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지 모델, 좀 큰 모델이 있나봐요. 큰 모델을 내놨고 그 큰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애저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거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스트라 입장에서는 애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크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R&D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다만 미스트라 말고 오픈 AI가 원래 애저랑 같이 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너무 오픈 AI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하나 들어둔 느낌?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샘하이트만이 이야기하는 걸 봐서도 이제 자기네들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너무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우리가 잘 알게 모르게 뭔가 알력과 뭔가 묘한 긴장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글의 세 가지 발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좋은 거, 젠마부터 젠마를 보겠습니다. 얘가 오픈모델인데요. 오픈모델이니까 여기저기에 쓰일 수 있겠죠. 메타의 라마 이런 거하고 경쟁하는 모델이고 여러 오픈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2빌리언 모델하고 7빌리언 모델 2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아서 어쩌면 온 디바이스 AI 같은 데도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7빌리언도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상당히 작게 나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젠마만 발표한 게 아니고 생성의 AI 툴킷 중에서 책임성 있는 생성의 AI 툴킷을 발표를 했고 여기다가 개발하기 편하라고 케라스 3.0에다가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콜라비라든지 케글 노트북을 통해서도 써볼 수 있고 허깅페이스에도 올라가 있어요. 허깅페이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니모라든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게 돼 있고 볼텍스 AI 같은 회사 구글의 커버네티스 엔진에서도 직접 써볼 수 있게 돼 있고 엔비디아 GPU와 구글 TPU 다 지원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좀 써보고 싶다 하는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서비스 회사들이 굉장히 쉽게 바로 해볼 수 있게 그런 편의성 같은 것들을 강조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퍼포먼스도 좋아서 아마도 오픈소스 모델 분야에서는 굉장히 돌풍의 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운 모델을 하나 내놨죠. 지니, 지니 같은 경우에는 약자인데 Generative Interactive Environment 약자입니다. 상호작용 가능한 그런 환경적 부분에서의 생성형 AI 모델이라는 건데 딱 이거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미지 몇 개 주고요. 게임 같은 걸 그냥 만들어냅니다. 플레이어블 월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게임인데 일종의 생성된 이미지하고 사진하고 스케치 같은 것만을 가지고서도 이런 종류의 스타일이라든지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진짜 이제는 이게 또 퀄리티가 올라가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플레이어블 월드 놀이가 가능한 상호작용 가능한 월드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로봇에 접목하는 것도 있어요. 크리에이터 이것도 있고 아래쪽에 보면 생성형 버츄 월드에 대한 미래 해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이거를 좀 보고 나면은 2.5빌리언 모델을 RT1이라고 하는 것에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로봇 8 같은 것들을 이걸 흉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용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로봇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 모델로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구글이 좀 망신당한 거죠. 이제 제미나이의 생성형 AI 중에서 특히 사람 생성을 할 때 좀 이상한 사람 그걸 많이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 나치라든지 또는 미국의 창업주 창업주가 아니지 뭐 이제 파운딩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얼굴을 그리는데 뭐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흑인이라든지 아시아계 같은 걸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인종이 막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흑인 관련된 거나 이런 걸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고 있고 현재는 중단이 돼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야심차게 발표한 제미나이 모델에서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서비스가 중간에 중단되고 사람들이 이제 구글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하는 것도 있어서 그랬는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런 측면에서 구글이 좀 약간 이번에도 약간 망신을 당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이거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2024년 2월 세 번째 주 뉴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다 Д 상관장에서 입니다.